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위성 아 이거 진짜 좀 너무 심했는데요 중간에 계속 끊어지고 또 중계가 한번 중단되고 그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뭐 위성이 좀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음 이거는 좀 어쩔 수 없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개막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 대혼란입니다 국내 축구팬들은 서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대혼란에 빠져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중계 환경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 좀 최적의 어떤 서비스 뭔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경기를 중간에 중간에 막 끊기고 또 한 번에 못했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물론 뭐 만들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 전에 더 크게 어 좀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쉽네요 이게 벌써 일주일째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경기 보기 힘들었다 일단 중계 자체가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뭐 유료로도 이번에 가입을 해가지고 보시는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불강력적인 일이었는지 혹은 어떤 이유였는지 알아야 납득을 하건 아니면 뭐 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컴플레인을 하건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건 정말 더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다라고 좀 그래야 하는 의무도 있지 않을까 좀 쉽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야 근데 토트넘의 경기력은 안 돌아오네요 토트넘의 경기력은 오늘 2대1로 이기긴 했는데 유로파리그 본선도 아니고 2차의 선인데 상대도 좀 불가리아의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 불가리아 FA가 무승한 팀이고 경기 딱 시작하면서도 선수 개개인들의 어떤 능력을 놓고 보면 이거는 그냥 토트넘이 사실 두 골차 이상으로 좀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너무 끌려다니네요 사실 이거 선제골 먼저 내줬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두 명이나 퇴장당하고 막 이러면서 겨우 역전에 성공을 한 거예요 에버튼과의 그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에서도 시즌 0대1 패배도 패배지만 사실 경기력이 엉망이었거든요 진짜 그 경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이 패턴 자체가 옛날 축구하듯이 그냥 횡으로만 볼 왔다 왔다 가다가 백 횡횡백 횡횡백 이런 사이드만 계속 주구장창 치달하다가 크로스 이런 거였는데 오늘도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도 다 같이 보셨잖아요 물론 중간에 위성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 본 장면도 있지만 계속 답답해요 와 똑같아요 진짜 하긴 뭐 갑자기 사람이나 축구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오늘 이 불가리아의 원정을 가가지고 제가 이거 선발 라인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그러면 뭐 로테이션을 많이 세게 다뤘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불가리아가 워낙 먼 거리니까 영국에서 또 주말에 사우스 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로테이션을 대폭적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경기력이 좀 잘 안 나왔다 그러면 그런가? 싶을 텐데 지금 선발 라인업 보세요 케인, 손흥민, 베르베인, 노셀소, 시소쿠, 호이비에르, 벤 데빗, 산체스, 다이어, 도어티, 요리스 그냥 사실상 일진이에요 일진 일진인데도 여전히 경기력이 안 나오잖아 이거 그러면 무슨 문제일까요? 천재골 허용하고 억지로 상대 퇴장당한 다음에 역전하는 이런거? 사실 오늘 그 불가리아 쪽에서 이건 지금 팀이 사실 미스에요 미스 두 명이 퇴장당했는데 그 벤 데비스가 헤딩했을 때 이제 상대가 골문단으로 들어가는거 수비수가 이렇게 그냥 8위 블록킹 했던거 아니야? 8위치 블록킹 그 2010년 남한 월드컵 때 우루과이에 수아레스가 했던건데 사실 그거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거 안했으면은 토트넘 이거 못 이겼을수도 몰라요 그거 실점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1대11이 그냥 붙었으면 오늘의 토트넘 경기력이면 이거 승리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괜히 손으로 쳐내가지고 퇴장당하죠 PK주죠 그런 상태에서 두 명이나 또 나가버리니까 결국 9대11로 싸우니까 역전까지 당해버렸는데 팀이 전적으로 너무 이런 경기력같고 우리만 그런게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경기 끝난 다음에 영국에서도 이런 경기력같고 안된다 이런거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약간 패닉바잉처럼 약간 일어나고 있는거잖아요 지금 뭐 레길론 메디컬 받았다고 얘기하고 베일 아까 BBC에서 보면 현지시간으로 금요일에 임대로 레알마드리드에서 영입하는게 이제 오피셜이 뜰거 같다 이런 얘기를 BBC에서 했는데 일단 보강은 좀 필요해보여요 지금 일정자치가 워낙 빡빡하니까 보강을 해서 로테이션을 좀 돌린다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력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좋은 선수들 데려와야 되고 레길론과 베일은 뭐 오게되면 즉시 전력이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누가 온들 누가 뛴들 이런 전술과 이런 축구에서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베일 불러서 또 치다라고 이러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소름이 선수도 오늘 기회도 그랬고 아까 그 딱 컷백해가지고 소름이 선수 밴데비스 줬던거 놓쳤던 것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름이 선수가 오늘은 그렇게 날카롭다 보기 좀 어렵고 근데 공격 쪽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헤리케인도 사실 PK 말고는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거든요 오히려 아 그 얘기는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은돈벨레 같은 경우는 은돈벨레가 61번에 시소코 대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은돈벨레를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린유 감독 은돈벨레 좀 썼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그러지만 호이비엘하고 시소코 2명을 중앙미드필드에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들이박는 들이박는 축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네 들이박는 축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델리알리까지도 또 쓰기 싫대 볼 잘 차는 친구들은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야 나는 좀 들이박는 축구를 원하는데 델리알리 볼은 예쁘게 차는데 애가 좀 터프하질 않아 애가 좀 정신력이 좀 떨어져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은돈벨레 기술을 잊고 좀 잘 차는 것 같은데 쟤는 좀 자기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이런 선수 안 쓰고 계속 호이베르 시소코 이런 2명의 더블 블란치 개념으로만 막 써버리게 되면 이런 축구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은돈벨레 나와가지고 은돈벨레는 그래도 약간 번쩍 있는 걸 보여줬잖아요 아까 그 역전골 같은 경우도 크로스해가지고 어시스트하고 너무 이렇게 델리알리나 은돈벨레 이렇게 누르는 거 보면 맨유 시절에 포그바 누르는 거 막 생각나가지고 근데 뭐 포그바를 눌러서 성공했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무린유 감독이 예전에 보여줬던 축구하고 지금하고 그게 크게 뭐가 달라요? 진짜 여러분 다 오랫동안 보셨죠? 근데 지금 막 그렇게 클럽이 오고 펩이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새로운 축구 막 바람 일으키고 램파드 막 성장해가지고 램파드가 막 또 젊은 축구 보여주고 막 이런 거니까 자기는 이렇게 있는데 막 사람들이 치고 가니까 혼자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